축하드립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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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연한 거야 뒷際 diver 축하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1형 경기를 이김으로써 좀 더 강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 뭐 어린 친구들이 잘해준 덕분에 잘 묻어서 4연승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이 왔잖아요 아까 아빠 화이팅 찍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긴거 아닐까요? 하이가 개막 시즌이 좋았다가 경기 많이 져가지고 상심했었는데 아 진짜요? 오늘 또 승려가 돼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다행이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늘 선수 오늘 피칭 되게 잘 하셨잖아요 네 오늘 소감 한마디 해주시고 물론 또 지고 있는 상황에 나갔는데 또 제가 잘 끌었고 해서 팀이 역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병원 선수랑 배터리 조합이 되게 좋았잖아요 약간 같은 구구라서 잘 통하고 이런게 있나요? 네 평소에도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잘 말았던 것 같습니다 호흡 소감 어떠셨어요? 같이 호흡해 본 소감? 병원이랑 출고 나서 이제 광주에서 첫 번째로 하고 두 번째로 해봤는데 좀 되게 잘 맞고 평소에도 친하게 잘 지내가지고 그래서 결과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늘 선수 너무 요즘 경기 많이 뛰셔가지고 걱정하는 팬분들이 많은데 혹시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세요? 네 저 몸 관리도 잘하고 항상 안 나쁘게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팀이 이길 수 있게 잘 준비해서 계속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 선수랑 같이 조합 맞춰보셨잖아요 호우 어떠셨어요? 저 하늘이가 잘 논져가지고 전 한 게 없었어요 약간 같은 구구여가지고 좀 더 잘 통하고 그런 게 있나요? 뭐 그런 건 아닌데 네 저희 안 친한 거 어? 안 친하시나요? 아까 하늘 선수 친하다고 하셨는데 저희 안 친한 거 어사입니다 어사 어사 혹시 오늘 수고했다고 서로 한번 고생했다 고생했다 주먹 콩 한번 할까요? 두 분 네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근데 오늘 데뷔하고 첫 3루타 치셨잖아요 네 기분 어떠세요? 뭔가 3루타 친기보다 지금 팀이 4연승에서 기분이 더 그것밖에 생각 안 나가지고 네 3루타 첫 타기보다 팀이 이겨서 너무 좋은데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연장까지 해봐서 많이 힘드셨죠? 힘들었는데 원래 승리가 힘든 거니까 아 그죠 아 저희 명언 남기셨잖아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슬기 홈런 치셨잖아요 네 소감 한마디만 해주시죠 일단은 4연승 하고 싶었고 네 어 팀이 질 것 같지가 않아서 어 앞에서 자욱이 형이나 네 계속 공격을 이끌어주셔서 편하게 배틀 휘둘릴 수 있었어요 오늘 데뷔하고 첫 안타 치셨잖아요 네 소감 어떠세요? 오늘 진짜 어처다 안타 보다 팀이 연생 계속 이어가서 저거 팀은 좋고 찬스 때에 계속 못 쳤는데 형들이 잘 쳐줘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듣기 하시고 나서 팀에 조금 더 활기가 듣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 왕관 세레몬이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마음에 드세요? 그 왕관 세레몬이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마음에 드세요? 그 왕관 세레몬이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 왕관 세레몬에 감사합니다 왜냐면 그냥 싱글라고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이 사인을 좋아해요 근데 저는 좀 더 중요하니까 딱하게 쓰는 척하고 끝날 수 있어요 오 예예예 감사합니다 일단 찬스에 앙카를 쳤는데 찬스에 더 잘 치려고 했던게 더 좋은 결과가 나온거고 개인적으로는 어제 밤이 좋았던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밖에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혹시 중년수 수비는 어떠신지에 대한 앞으로 더 많이 나가면서 지금 적응중이고 앞으로 많이 나가면서 제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승료들 김떡 들고가 오늘의 승료들 안녕 오늘의 승료들 오늘의 승료들 안녕 안녕하세요 annon